자 3학년 2과 들어가 보겠습니다 This year's winner is Bob Dylan 올해의 this year 하면 올해 라는 뜻이거든요 올해의 승리자는 승리한 사람 위너 그냥 위너라고 해도 아시겠죠 승리자는 Bob Dylan 입니다 라고 했어요 On October 13, 2016 American singer Bob Dylan won the Nobel Prize in literature 자 2016년 10월 13일에 미국의 singer 가수죠 Bob Dylan 이라는 가수가 one 원래 win 이라는 거는 이기라 라는 뜻인데 상을 타다 라는 뜻도 있어요 뭘 탔어요 노벨상을 탔어요 노벨상 노벨상을 탔어요 어디에서 literature 하면 문학 우리 노벨 문학상 이라고 하죠 노벨 문학상을 탔어요 People all over the world were amazed at this news 자 전세계의 사람들이 war amazed 놀라움을 당하다 라고 해석하셔야 돼요 자 주어인 people의 입장에서 people이 amazed 놀라움을 준 게 아니라 people 입장에서 놀라움을 당했기 때문에 이렇게 war amazed 수동태가 돼야 돼요 사람의 입장에서 놀라움을 당한 거죠 그래서 war amazed BPP 이 뉴스에 It was the first time in the history of Nobel Prize for the musician to receive a literally award 자 그것은 첫 번째였다 노벨상의 역사의 history 역사에서 첫 번째 사실 첫 번째 시간이었다 뭐 한 누가 뭐 한 포 뮤지션이 가수가 이제 음악가가 뮤지션 음악가가 뭐 한 것 이 문학 상을 award 는 상이죠 문학 상을 receive 받은 것이 처음이었다 라고 돼 있죠 이 잇은 가짜 주어 구요 진짜 주어는 포가 투 한 것이 진짜 주어죠 음악가가 문학 상을 탄 것이 처음이었다 The Nobel Prize committee is that 자 이 노벨상 커미티 위원회겠죠 위원회 위원회가 뭐예요 어떤 상을 주려면 우리들끼리 의논을 해서 누구로 정하자 이 집단을 말하는 거죠 이 위원회가 말했다 Bob Dylan wrote poetry for the years years 뭐죠 이 밥 딜런이 썼다는 거죠 쓰다 뭘 썼어요 poetry 시를 썼어요 for the years 귀를 위한 귀를 위한 시를 썼다는 거죠 He created a new poetic expression in the American music tradition 그는 create 만들다 라는 뜻이죠 창조하다 만들다 그는 만들었어요 새로운 시적인 expression 표현을 만들었어요 어디에서 미국 음악 트라시티션 전통에서 미국 음악 전통에 시적인 표현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죠 Bob Dylan liked to wrote poems even when he was a child Bob Dylan은 좋아했어요 뭐를 시를 쓰는 것을 좋아했죠 심지어 언제부터 언제부터죠 그가 아이일 때부터 그가 어렸을 때에도 시를 쓰는 걸 좋아했어요 When he became a singer 그가 가수가 되었을 때 되었다 가수가 되었을 때 he made songs from his own poem 그는 만들었어요 노래들을 만들었어요 뭐로부터 그 온 하면 자신의 그 자신의 시로부터 뭐뭐로부터 During the 1960s and the 1970s The United States faced social issues such as war, racism and the gap between the rich and the poor During 이라는 거는 뭐뭐동안에 라는 뜻입니다 뭐뭐동안 1960년대 할 때 s를 붙여요 60년대 70년대 딱 떨어지는 날짜가 아니라 이 연도가 아니라 그 60년대 10년 그 안에 60년대와 70년대 동안에 미국은 만났어요 Face 맞닥뜨리다 만나다 라는 뜻이죠 사회적인 이슈 문제들을 만들었어요 만났어요 사회적 문제들 사회 문제들 Search as 뭐뭐와 같은 이란 뜻이죠 뭐와 같은 전쟁, war, 전쟁, racism, 인종차별 그리고 갭 차이 뭐와 뭐 사이에 부자와 the rich, 부자와 the poor For, 가난한 사람들의 between 사이에 차이라는 이런 사회적인 문제가 계속 생겼던 거죠 Bob Dylan's songs have a message for over freedom and resistance 이 Bob Dylan의 노래는 가지고 있어요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메시지? 자유, freedom 그리고 저항 자유와 저항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요 Because of this, 이것 때문에 Because of는 뭐뭐 때문에 His song impressed many people 그의 노래는 Impress, 감동을 주다 라는 뜻이죠 Impress, 감동을 주다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어요 그리고 심지어 They even influenced some movement against war and racism 그들은 Even, 심지어 Influence 영향을 주다 라는 뜻입니다 영향을 주다 어떤 movement, 움직임, 운동에 영향을 줬어요 Against는 저항하는 이란 뜻이에요 저항하는 뭐에 저항하는? 전쟁과 인종차별에 저항하는 그죠? Nowadays, 요즘 His songs are taught in poetry classes at many schools in the United States 그의 노래는 Are taught 하면 가르치다가 아니라 가르침을 당하다 라고 해석하셔야 되겠죠 수동태니까 그의 노래가 가르침을 당했다 무슨 뜻이에요? 가르치다를 수동태로 하면 배워지다 할까요? 그의 노래가 배워졌어요 항상 주어의 입장에서 생각하셔야 돼요 주어가 하는 거면 능동, 당하는 거면 수동 배워집니다 언제 배워져요? 시 수업에 시 수업에서 많은 학교에서 미국에 있는 He once said 그는 once 한때 말했어요 뭐라고 말했어요? I considered myself a poet 나는 생각합니다 뭐라고 생각해요? 나 자신을 시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나 자신을 poet 시인이라고 생각해요 First 처음에는 그리고 musician 음악가라고 생각합니다 Second 두 번째로 I live like a poet 나는 살아요 like 뭐처럼 산다 뭐처럼 살아요? 시인처럼 살고 I'll die 난 죽을 거예요 뭐처럼 시인처럼 죽을 겁니다 라고 돼 있죠 그죠 오케이 여기까지 오늘도 정말 정말 애쓰셨습니다